올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청와대 재단이 주관한 희망을 그린 아이들이라는 전시에 있었죠 취지가 좋죠 우크라이나 아동미술전시 좋은데 그런데 영상 홍보물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2분 38초 중에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근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? 이 미술전시의 영상이면 미술전시의 홍보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김여사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됐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청와대 재단이 주관한 춘추관에서 옛 춘추관이죠 희망을 그린 아이들이라는 전시에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아이들이고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시에는 명품가방 수소 논란으로 공개색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 배우자 김근여사가 5월 21일에 전시장을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죠? 네 그렇습니다 왜 방문했죠? 아마 우크라이나 전시를 그전에 국빈 방문했을 때 그쪽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네 취지가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참가한 걸로 알고 참 좋은데 취지가 좋죠 우크라이나 아동미술전시 좋은데 그런데 영상 홍보물을 한번 봐보실게요 한번 올려주실래요? 소리가 안 나옵니까? 영상 안 돌아가 멈춰주십시오 잠깐만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계속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이건 그 미술 전시회의 영상 홍보 영상인지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 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에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? 저는 이게 아마 예전에 촬영됐던 걸 영상 편집해서 다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저는 몰랐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전쟁에 폐허가 된 그 그림 전시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한 당사자니까 아마 당연히 그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미술 전시회 영상이면 미술 전시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김여사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다 됐습니다 아니요 미술 전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청와대 전시회 행사에는 개방 2주년 행사에는 없었죠? 개방 2주년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?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끼워넣기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청와대 자체를 활용하는 게 공연, 전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애초부터 아니 왜냐하면 이 구라이나 약속은 오래된 것이거든요 아니 이 미술 전시회 행사에 청와대 개방 2주년 청와대 개방 2주년 전시 사업에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장관님 결제 안 하셨어요? 글쎄요 뭐 끼워넣기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큰 이런 전시가 아니고요 예산도 많이 들은 전시가 아니고 아이들 그림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림은 아이들 그림에 관한 통보가 되고 그 기획의 내용이 전쟁권인가요?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들 그림을 전시하는 과정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숨기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